전용템의 NG는 지성이의 ASMR Peace of mind 오늘 이제 발렌타인 기념으로 이렇게 ASMR을 해볼건데요 대박이다 오늘 제 동생 재민입니다 이제 혹성으로 따라와 혹성으로 따라오래요 음 맛있어요 타다익선 타다익선 한입에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입 마지막 한입 방금 제 표정기가 부러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지성재민의 지체 저것이건 감사합니다 다음 데이트 봐요 해피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안녕 맛있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